1.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인기가 끝없이 높아지고 있다. 2.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슈퍼스타 야구 선수 김재혁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들어간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블랙 코미디 드라마다. 3.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10%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지상파 드라마들을 위협하고 있다. 4.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응답하라 시리즈를 히트시킨 신피디의 신작이었으나 톱스타 없는 캐스팅, 감옥이라는 소재 등으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얻었다. 5. 신피디 또한 시청자들의 사랑이 기대의 이상이라고 털어놨다. 6.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캐릭터 하나하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6. 물레동 카이스트, 해롱이도 온라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기뻐요. 7. 물레동 카이스트, 해롱이 등의 캐릭터도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 해주시고 작가분들이 잘 써주시기도 했지만 응답 시리즈처럼 캐릭터가 사랑받긴 힘들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청자분들이 기대의 이상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7.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특징은 바로 반전이다. 8. 장기술을 배신하는 듯했으나 그를 누구보다 애틋하게 생각했던 장발장이 대표적이다. 9. 신피디는 반전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10. 이번에는 반전 이야기나 정반대의 감정들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이다 보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따뜻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시다가도 씁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전작에 비해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보다 다양해진 것 같아요. 10. 연민, 따뜻함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 장발장 캐릭터처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을 보시면서 또 다르게 생각하는 계획이 본인을 돌아보는 지점들도 전작보다 많아져서 그 지점에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 기뻐요. 10. 캐스팅 역시 반전이었다. 11. 츤데레의 아버지로 대표됐던 성동일은 인자한 얼굴 뒤 뒷돈을 요구하는 교도관이 됐고 악역 이미지가 강한 정웅이는 욕을 달고 살지만 누구보다 죄수들의 안의를 걱정하는 교도관 역으로 분했다. 11. 신원호 PD는 반전이 주는 재미를 의도했다고 설명했다. 12. 캐스팅을 하다보니 분명히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13. 시청자들도와 저 배우가 나오면 분명히 이런 역할일 거야 하는 기대치와 예상치가 존재했어요. 13. 그런 점이 어떤 부분에선 쉬운 캐스팅을 하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14. 이런 역할은 이 배우가 잘해 하는 쉽게 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했어요. 15.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꺾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5. 어머 정웅인이 악역이 아니었어? 했을 때 그런 반전에서 오는 더 큰 파급력, 체감으로 오는 반전이 훨씬 더 크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16. 이 같은 반전에서 성동일의 역할이 컸다. 17. 신 PD는 응답하라의 잔상을 지우기 위해 응답하라 출연진을 배제하려 했으나 고심급 성동일에게 조주임 역을 맡겼다. 17. 조주임 역할을 성동일 배우가 아니라 다른 배우가 했으면 이 정도로 큰 임팩트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17. 조주임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배역이었어요. 18. 1. 2화만 하고 빠지는 역할이지만 반전이 있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였죠. 18. 응답 시리즈 배우들이 나오면 차별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배제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다시 성동일 배우에게 부탁했어요. 19. 응답 시리즈의 따뜻한 아빠 역할을 했던 성동일 배우에게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를 반전으로 꺾음으로써 더 큰 재미로 다가갈 수 있는 지점이 생겼어요. 19. 살짝 감추고 살짝 꺾어서 생기는 반전과 그런 스토리로 시청자분들에게 더 큰 재미를 주고자 했어요. 19. 응답하라 시리즈의 주역들도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응원하고 있다. 19. 응답하라 1994에 출연 큰 인기를 모았던 유연석과 손호주는 촬영장에 커피차를 대동하고 등장, 끈끈한 의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19. 응답하라 1994에 출연했던 유연석과 손호준이 세트장을 방문해 커피차를 선물했어요. 19. 항상 응원을 전해줘요. 19.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이제 단 3주 후면 중요한다. 19. 화제 성과 시청률 모두 잡은 결과 새로운 시즌에 대한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다. 19. 신 PD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새로운 시리즈가 가능하다는 말로 여지를 남겼다. 19.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응답하라에 이어 신 PD의 또 다른 시리즈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19. 시리즈는 이번 드라마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9. 응답하라 때와 마찬가지예요. 19. 반응이 좋으니까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새로운 시리즈도 가능해요. 20. 이번 드라마가 끝나고 이야기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1. 일단은 이번 드라마를 잘 끝내고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22. 드라마가 잘 돼서 고생시킨 스태프들, 작가들하고 좋은 곳으로 여행 가고 싶어요. 23. 미안한 마음도 크고 스스로도 힘들어서 더 잘 되면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4. 새로운 작품은 회의 중인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정리되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24. blaming 24. blah 24.nin 24. 움찔 24. bananas 25. 고민 아멘